그래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새출발기금 이 프로그램 신청자 대상이 대체 누구냐 첫 번째로는 코로나 폐를 입은 사업자 두 번째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속한 소상공인 법인이 추가됐어요 세 번째로는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속하는 취약차주 이 세 개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근데 세 개가 다 맞아야 한다고? 근데 생각보다 적용범용인 대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로는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차주에요 이거는 1차 희망버팀목 플러스 뭐 해갖고 5,6차 방역지원금 7차 손실보전금까지 하나라도 수령한 적이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 포함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과 사행성 제조업, 법무회계 세무 등 직종원 지원대상 제외입니다 근데 제가 손실보전금 당시에도 업종코드 중요하니까 확인해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업종코드가 세무사에 대해서 관리되면서 잘못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부동산 관리업과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직접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원래는 골프연스장과 스크린연스장 같이 나와있지 않지만 가능한 코드들이 있는데 이거는 문의해봤더니 아직은 코드 조회가 안되니까 10월달에 다시 한번 문의를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코드 나는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시면 꼭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업종코드 업종코드 내꺼 확인해보고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업종코드 조경대상에 포함되는지 전화해서 꼭 물어보셔서 확인하세요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도 알려주는 곳 제대로 없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아서 직접 답문의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뿌듯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수정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전달될 경우 저는 댓글이 됐든 새로운 영상이 되든 다시 정정 내용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수상공인 뭐 이거는 사실은 다 대부분 해당되시는 부분일 거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코로나 발생 이후 20년도 4월부터 폐업한 분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세번째로는 취약차주인데요 다음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부실 또는 부실 우려차주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실차주의 기준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부실차주고요 부실 우려차주는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신고자 아니면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이용중인 차주 또는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를 이용중인 분은 가능한 거예요 또는 국세지방극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되신 분 아니면 신용평점이 하위거나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하신 분들은 해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유의할 점이 이겁니다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하신 분이나 고액 자산가이신 분 중에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채무 조정이 거절될 수가 있어요 도덕적 해이 방지 일명 모럴 해저드라고 표현하죠 한쪽이 유리한 정보를 지니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 금융위에 내가 고의적으로 연체한 것처럼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제출한 경우 이런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것을 즉시 무효화하고 추가적인 페널티를 추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설명이 짧아요 다르시는 분들도 없고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한 세부 판단 기준이 비공개예요 내가 신청했을 때 내 여러가지 재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개의 의도가 전혀 없는데 온라인으로 이게 신청하면 자격대상 조회가 국세청 데이터를 바로 불러와서 자격대상을 가릴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추후에 이게 발견되는 게 있으면 도덕적 해이라고 판단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 상담원이랑 여러 번 상담을 해보셔야 되고요 다 통화 녹음을 하셔야 돼요 방문 접수도 가능하면 다 하셔서 녹음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분명 나는 신청자격대상 조회라고 온라인에 떠서 신청을 했는데 내가 왜 도덕적 해의를 했다고 판단을 받냐 억울하다 했을 때 입증하실 만한 자료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10월달에 편하게 온라인 신청자격 조회하는 플랫폼이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내 자사이나 부채에 대한 체크를 선생님들께도 알고 계셔야 하고 상담원들과 통화했던 내역을 꼭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왜냐하면 된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도덕적 해이 이거 부정으로 지금 신청하셨습니다 이거 모두 취소하고 페널티 부여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가서 입증하려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상담 통화 다 해보시고 방문 신청 접수하셔서 담당자 기억하시고 그런 통화 내역 다 녹음해서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그런 오해가 생겼을 때 제출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원금을 탕감해주고 상황기간을 유예해주고 금리를 조정해주는 비탕감 사회적 이슈 125절을 불러일으킨 새출발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지원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신청 자격 대상 조건 그리고 신청 전에 꼭 하셔야 할 상담원과 통화 내용 방문 접수 그리고 방문 담당자 기억하고 정리해놓는 거 그러한 이유들이 필요한 이유들을 알려드렸고요 뒤에 이제 금리는 몇 프로를 조정해주는지 원금 탕감은 대체 어떤 사람한테 얼마나 탕감해주는지 중요한 내용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거를 한 번에 다 다루게 되면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너무 헷갈리실 수 있으세요 뭐 이렇게 뒤에 보면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보증부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트랙 1,2,3 신청이 있는데 이걸 다 다루면 집중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욕심내지 않고 여기서 딱 끊어서 이런 게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나눠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보시고요 이 정도에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선생님들이 어떻게 신청을 하셔야 하고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는지까지 공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까지 열심히 다른 시각으로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구독과 알림 결정하셔서 꼭 필요한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다 이븐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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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